미중 정상이 다음 주 캘리포니아에서 회담을 갔습니다.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의 만남인데, 경제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. 김민광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5일 정상회담을 합니다. 장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입니다.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에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. 미 고위 당국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경제협력 방안뿐 아니라 민감한 안보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협력,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서도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일부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일부 결과는 실질적이고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미 중관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 북한은 한국을 찾아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 담화문을 통해 미국은 북러 관계의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블링컨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언동은 정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. JTBC 김민관입니다. JTBC 김민관입니다.